공직자 신분으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고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이 된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 부지사 근무하던 시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출장 계획에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결재, 이렇게 서명한 문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면 정진상 실장도 협조 결재로 같이 나와 있다, 이렇게 문건에 나와 있는데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고 협조 결재자로 정진상 실장 이름도 올라갔다. 어느 정도로 인지했고 개입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사업에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파편처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게 모아지는 시점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출장 보고서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저렇게 서명을,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부지사가 남북관계 문제로 중국까지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저 문건 안에 있는 내용 말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지사와 협의가 됐을 거예요. 가면 누굴 만날 거고 어떤 식의 내용을 협의할 거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할 거고 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협의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알고,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쌍마을 관련해서 임원들이 뭐 수차례 중국 가서 공항에서 뭐 돈을 건넸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아침에 어떤 조간에도 나옵니다마는 뭐 북한 접촉을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저는 그냥 단순히 남북 교류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갔을 때 남북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더 큰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됐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될 거고 그 진실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와 관련된 정황들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지원한 아태혁 관계자가 북한 주민 수십 명을 접촉을 했고 수차례 접촉했고 그러면서 그 접촉한 시기에 굉장히 대북 사업이 진전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검찰 수사 결과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